이게 통째로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예 백설기 어묵이 이름 카페요. 쫀득쫀득 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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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끊어진 느낌 한번 보세요. 끊어진 느낌. 탱글 이게 입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서 어묵이 부산에서 되게 유명한 거고요. 백화점 가보시거나 실제로 이것 때문에 부산 가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맛이 진짜 끝내줘요. 중국에서도요. 우동 먹으러 고래사로 오고요. 부산으로 찾아오신대요. 부산으로 오이소, 부산으로 오이소. 맛있는 고래사 어묵입니다. 그럼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라면만큼 아니면 라면보다 더 쉬워요. 그냥 팩 개봉하시고 다 스프와 함께 들어있으니까 끓이시면 됩니다. 국물 한번 보여드리면. 진해 진해. 끓이면 끓일수록 더 진해. 이게 국물 맛이죠? 맞아요. 밀가루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선살로 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끓이면 끓일수록 국물만 진해지고요. 이렇게 제대로 우려난 빛깔 한번 보세요. 왜 어묵탕 좋아하시는 분들이 국물 맛 때문에 반하시잖아요.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면에서 나오는 맛, 그리고 소스도 맛있고 어묵도 맛있고. 맞아요. 고개에다가 우면까지 쫙 다 넣어가지고 드셔보시면. 이 맛을 드셔보신 분들은. 감긴 이 소리가. 지금 이래 이미 군침 도실 거예요. 알아요. 갑자기 Windows 이어집니다. 어떻게 면에서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죠? 어우. 물 departments. 국물 맛. 진짜. 저 진짜 면 좋아하거든요. 국물 좋아하거든요. 한국인들은 날이 더워도 국물 없이는 또 잘 안 넘어가잖아요. 면 요리 좋아하시잖아요. 이럴 때 칼칼하게 국물 맛이 시원하게 드실 수 있고요. 밀가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물 맛에 그 텁텁한 맛이 없어요. 근데 깔끔하게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순한 맛 준비가 돼 있는데 오늘 여기 어짬뽕까지 얼큰합니다. 두 개 다 특허받은 면 사용했습니다. 고래사 어어동은 매운 것이라는 우리 아이들을 먹어보고 이 어짬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편분들 저도 어저께 목요일이었죠. 월급날이라서 한 잔 했습니다. 그럴 때 속풀기 좋을 때 이거 드시면 되는데 국물 보세요. 진하죠. 이거를 고객님 이거 진짜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지금 끓인 게 여기서 한 시간 넘었나? 면이 불지가 않아요. 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밀가루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탱글탱글한 거 보시죠. 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얼큰한데 더 얼큰하게 드시려고 하면 여기다가 땡초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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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고추 넣어가지고요. 이거 어묵이랑 같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 이 맛을 자 주문 전화 시작됐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어떡해 마지막 국물까지 청양고추 넣었으니까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시원할까? 한 주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래요. 그럴 때 속을 뻥 뚫어주는 게 필요하다면 오늘 고래사 어웃음 가져가세요. 다음 주에 방송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좀 먹자. 한 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